안녕하세요. 턱턱시아입니다. 오늘은 짠! 엽떡과 명랑떡을 먹어볼건데요.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끊을 눌러주세요. 자, 그러면 먹으러 쑤! 자, 먹겠습니다. 일단은 엄청 맛있는 핫도그부터 먹어볼게요. 이거는 이 소스에 찍어먹어야 돼요. 아, 다시 해야돼. 자, 먹겠습니다. 일단 맛있는 핫도그부터 먹어볼게요. 아이야떡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아이야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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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제 생각이로는 이 엽떡이랑 하 attrib 정 안올준. 근데 진짜, 잘맞아요. 그리고 가도가 좀 드끼함이 있잖아요. 그럼 완전 매콤함이 싹 잡아줘요 엄청 엄청 맛있어요 일단은 제가 매운걸 잘 못먹기 때문에 덜 매운맛으로 식었어요 식혀왔어요 일단은 먹어볼게요 어우 진짜 오래 아 맛있겠죠? 제가 거짓말 안찍고 원래 진짜 매콤하면서도 제 짭조름 맛이 그 떡에 그 땡땡한 맛까지 있자 엄청 맛있어요 이번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치즈를 먹어볼게요 이것도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라고 해요 맛있겠다 치즈가 엄청 쫀득해요 쫀득해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소세지도 같이 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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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ie Competition 너무 맛있어 완전 바삭 찢겨진거라 그 바삭바삭한 느낌 그 쫄깃한 치즈 어우 진짜 상상하수도 없는 맛이에요 좀 매우니까 굴피수 먹어볼게요 엽닭하면 뭐냐 굴피수 좀 먹어볼게요 아 맛있어 제 또 떡볶이를 좋아해가지고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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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웩 뜨거워 뜨거워 이번에는 그냥 염 없이 먹어볼께요 뜨거워 뜨거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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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고추 초고추 이거 먹으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확 날라갔어요 진짜 지금 치즈가 치즈가 남아요 이거 아니에요 땀이 나요 땀 치즈에 살짝 느끼함도 있는데 그리고 떡이 잡아주니깐 씹었어요 매운맛도 아닌데 진짜 못먹었을때는 안매웠어요 근데 좀 먹다보니까 살짝 매운맛이 확... 확인네요 확인 아 왜 이렇게 먹으면 어떡해 그래도 떡은 맛있으니까 먹어볼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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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생 perk 그리고 한입 크게 흐윽 흐윽 희생이들 많이 묻었나? 흐윽 희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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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생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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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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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맛있어 먹고 갈게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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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거 배도 부르고 더 먹으면 뭔가 그럴거 같아서 오늘은 배드맛쿨피스 좀 먹고 끝내 돌아갑시다 아 맞다 지활스 흑 아 그래 숟가락으로 썼네 흑 암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해주시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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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